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코리아타운 커밋센터 구자정입니다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보험입니다 이 파트는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비용에 도움을 드리죠 많은 사람의 경우 파트 A는 무료입니다 파트 B는 의료보험인데요 이 파트는 의사 방문, 예방관리, 의료검사 및 일부의 기타 외래 환자 대상 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죠 메디케어를 1차적 보험으로 선택하시는 분의 경우 처방약 보험인 별도의 메디케어 파트 D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D는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며 매달 보험료가 보통 요구되지만 처방약 비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파트 C라고 알려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메디케어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업체에서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를 포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치과, 시력, 청력 보험 등과 같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클레머케어 헬스 플랜은 승인받은 민간 보험업체 중에 하나로 색다르고 특징이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동양과 서양의학을 조합한 전체적인 온전한 건강을 바탕으로 한 웰리스를 추가합니다 저희 플랜은 보통 제로달러 보험료에 추가로 치과, 시력, 청력 혜택을 포함하는데요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일반적인 의료관리 이외에 침술과 한방건강보조제를 포함한 동양의학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